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오늘의 대리운전 뉴스 또 나왔네요. 단독 테슬라 모델 엑스 급발진 주장 또 나왔다. 급발진 이랍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대리운전 기사님이 또 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 엑스가 급발진 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용산에서 충돌로 화재가 발생되서 전수된 테슬라 차량과 같은 모델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조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앞으로 돌진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네 여기서 운전하신 분이 대리운전 기사님이십니다. 지난 5일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모델 엑스가 기둥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E씨가 아닌 대리기사 A씨가 운전 중에 발생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 모델 엑스 사고 당시 차량에는 E씨와 A씨를 포함해 성인 남성 3명, 성인 여성 1명, 아동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테슬라 이렇게 많이 탈 수 있네. 골절 등 중상자는 없지만 다수가 사고로 다쳐서 병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대리운전기사 A씨가 T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차 공간에서 차를 집어넣기 위해 차량을 우측으로 비스듬하게 이동하던 중 급가속을 해서 10m 앞에 건물 기둥에 충돌했다. A씨는 대리운전만 17년으로 운전미숙이 아니라고 자신한다며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상태였는데 광음과 함께 차가 급가속했다고 말했다. A씨는 2열에서 충돌 장면을 지켜봤는데 이게 목격자네요. 충돌 장면을 목격했는데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법한 가속력이었다고 전했다. 전기적인 신호 간 간섭 현상으로 기능 오작동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 전장화 이후 전기적인 신호로 자동차가 오작동할 가능성은 과거 대비 커졌다. 과거 유사한 사고를 참고하면 급발진을 유발한 전자적인 간섭 신호가 헤드램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과거 미국에서 발생한 SC 모델 X 차량 데이터 기록을 참고하면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헤드램프가 켜진 뒤 강한 전기적 신호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차량이 앞으로 빠르게 나갔다. 2020년 용산 사고도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아 주차할 때 문제가 생기네요. 주차할 때. 주차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진입시 시간관계없이 헤드램프가 켜지는 곳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하주차장이지만 사고 발생시간이 오후 6시 45분에서 7시. 그나 헤드램프가 켜질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다. 아직 테슬라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아 없다네요. 지난 2020년 1월에 공식 성경을 내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청원은 거짓이다. 급발진을 주장한 사건에서 차량이 설계한대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자동차 전문가께서는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없이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운전자 과실과 전기적인 간섭에 의한 급발진 모두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운전자 소장 미숙이 급발진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 조작 레버 밑에 위치한 오토파일럿 레버에 손이 닿아서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 그러네 조심해야겠네요. 이 씨는 조만간 사고 차량을 정비센터에 입구할 예정이다.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관련 차량 데이터를 테슬라에 요청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이 씨의 데이터 요청 문의 사고 일시 상황 등을 설명해 주면서 공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확보하면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수의 장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수의 장치 데이터, 다를 교수의 장치들에 해당 상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수가lect장에는ư고 영업을 취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교수의 장치가 사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의 장치가 부각에이터 장치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교수의 장치에 교수의 장치여opotam이지요. 이것은 예수의 장치면 자기 상инки에 대해 wheat가 suffering합니다.